항공사 순위를 매기는 기준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매출액에 따른 항공사 1위에서 50위까지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50위에서 1위 50위 미국 선컨트리 에어라인즈 매출액 1.14조 49위 인도 스파이스제트 매출액 1.36조 48위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데어 매출액 1.62조 47위 중국 춘추항공 매출액 1.69조 46위 캐나다 익스체인지 랭컴 코퍼레이션 매출액 1.87조 45위 영국 제트투 매출액 2.07조 44위 노르웨이 노르웨이 에어셔틀 매출액 2.14조 43위 뉴질랜드 에어 뉴질랜드 매출액 2.18조 42위 미국 에어 트랜스포트 매출액 2.55조 41위 티르키에 페가수스 에어라인 매출액 2.57조 40위 멕시코 볼라리스 매출액 2.63조 39위 핀란드 핀에어 매출액 2.81조 38위 미국 얼리전트 에어 매출액 2.95조 37위 브라질 골 에어라인 매출액 3.29조 36위 미국 하와이안 항공 매출액 3.39조 35위 파나마 코파 홀딩스 매출액 3.39조 34위 브라질 아줄 매출액 3.72조 33위 미국 스카이웨스트 매출액 3.85조 32위 미국 프론티어 에어라인 매출액 3.88조 31위 헝가리 위즈에어 매출액 4.62조 32위 중국 파이난항공 매출액 4.92조 29위 미국 아틀라스에어 월드와이드 홀딩스 매출액 5.78조 28위 대만 에바항공 매출액 5.81조 27위 대한민국 아시아나항공 매출액 5.91조 26위 미국 스피릿 에어라인 매출액 6.5조 25위 대만 중앙공 매출액 7조 24위 홍콩 캐세이 퍼시픽 항공 매출액 7.51조 23위 호주 퀀타스 항공 매출액 7.69조 22위 인도 인터글로브 에비에이션 매출액 7.69조 21위 영국 이지젤 매출액 8.28조 20위 일본 일본항공 매출액 10.17조 19위 중국 중국 공방항공 매출액 10.28조 18위 칠레 라탐항공 매출액 11.11조 17위 중국 에어차이나 매출액 11.44조 16위 미국 제트블로항공 매출액 11.76조 15위 싱가포르 싱가포르항공 매출액 11.2조 14위 미국 알래스카항공 매출액 12.39조 13위 대한민국 대한항공 매출액 13.9조 12위 아일랜드 라이언에어 매출액 13.43조 11위 일본 올리폰항공 매출액 13.61조 10위 캐나다 에어캐나다 매출액 14.37조 9위 중국 중국 남방항공 매출액 21.34조 8위 히르키에 터키항공 매출액 21.81조 7위 스페인 인터내셔널 컨솔러데이티드 에어라인즈 매출액 27.28조 6위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 매출액 30.6조 5위 프랑스 에어프랑스 매출액 32.69조 4위 독일 루프트환자 매출액 40.27조 3위 미국 유나이티드 에어라인홀딩스 매출액 57.8조 2위 미국 아메리칸항공 매출액 62.97조 1위 미국 델타항공 매출액 65조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재미있는 영상을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6월 4위 из впереди 7.8조 1laughing 5.Intro 5. Rein catholic 6.21ÃO 7.886 6.2